오늘 경연이 지금까지 했던 경연 중에 제일 찐이다 더 떨리더라고요 죄송한데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? 뭐하러 음악 치고 있어요 스킬을 보이고 스킬을 보여야지 믹싱도 루즈하게 하고 그 사이에 호스팅이 나오지도 않고 에코 실수는 너무 아쉬웠어요 아무것도 나한테 긴장감을 주지 않았고 누가 더 덜 못하느냐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초로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기권 나온다고 감사합니다